나온다! 엄마! 영아! 아이고 내 딸 이박사!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핸드캐리 까먹고 그냥 내려 혼비백산했어 죽는 줄 알았다 얘 엄마가 그렇지 뭐 또 만났다 또 만났어 엄마 갈게 주십시오 어 부탁해 기사님? 어느 집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어? 엄마 백내장 수술 괜히 한 거야? 저 사람이 어떻게 기사로 보여? 니 아버지 차 갖고 나온 거 아냐? 나가 나가서 얘기해 기사 아니면 그럼 누구야? 기사 소리 한 번만 더 해 그래 누구냐고 같이 근무하는 닥터야 운전 실어서 부탁했어 아 그래 나 남자 생겼어 내 남자야 턱 빠져 엄마 나 꿈 이거 꿈이야? 꿈 아니야 왜 말 안 했어? 말할 때 아니라서 너 잠깐 빌려왔지? 니 취향 아니야 내 취향이 뭔데? 팔다리 달린 뭐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 큰 이모가 두 놈 잡아놨대 둘 다 의사 하나는 종합병원 심장외과 하나는 강남 최고 성형외과 나 저 친구 잡을 거야 괜히 공중탄 무너뜨리지 말고 암말마 정말이라는 거야? 어 온다 인사드립니다 안성기라고 합니다 아버님 예 저기 저기 그런데 우리 애랑 사귀는 건 맞아요? 네 맞습니다 타세요 춥습니다 아버님 아 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